으흐흐흐흐 으흐 흐흐흐 으 으 으 으 으 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드다지 입니다 예 오늘도 오늘도 마인크래프트 로 돌아와 거든요 어어 오늘도 마인크래프 들어왔거든요. 이번에는 오 3명이다. 오케이. 저 게임을 열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벌써 몇 명 들어왔고요. 벌써 몇 명 들어왔고요. 제가 다른 사람들 조인하면 다른 사람 게임 주인이 나가거나 나가거나 뭐 일단 중요한 건 오늘 할 것은 활공이 아닙니다. 다른 미니게임입니다. 그것은 격투? 전투인가 격투인가 그 약간 헝거게임? 헝거게임? 뭐 파밍해서 뭐 뭐 상자를 파밍해서 막 상자를 파밍해서 무기를 얻어 싸우는 지옥의 도간이라는 맵이 선택되었군요. 지옥 뽑을 수..특변할 수도 있는데 네 선생님.. 아 예 선생님이래. 선생님 잘못했어요. 책 어이없네. 오케이 3명이네요. 아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. 어.... 안가자가는 상자가 없나? 일단 튀어 튀어 튀어." 튀어 튀어 튀어... 이 주변에 상자가 있을텐데 저는 활로 못싸워요 나는 활로 못싸워 어? 상대가 채워졌다? 비필됐다? 보지마 나 활있어 나 활있어 나보고 어디 싸우라는거야? 옷 두르고 들어왔네요 좋은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들어오신 분 반갑습니다 애뚜더지입니다 지금 저희 무슨 게임이지? 이름이 아직 헷갈리지만 차츰차츰 배워가고 있어요 이거 싸우는 게임입니다 맵은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때요? 좀 좀 무시무시하네요 밑에 떨어지는게 진짜 밑에 떨어지면 진짜 무섭겠다 근데 밑에 떨어지면 다시 아 나가시는 길이 있네 나가시는 길이 성장이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 관전할 수 있구요 저를 죽인 사람일 것 같거든요 활로 좀 제법 때렸는데 이 사람 뭐한디 이 사람 이 사람은 뭐하고 있어요? 이 사람 뭐하고 있을까요? 뭐야 아 필요없는 물건 버리고 있고 음 대결 이제 위치가 공개되었습니다 어 어 뭐야 아 얘 벽을 못 통과하구나 박쥐는 벽을 못 통과 어 활공도 재밌긴 하죠 저 활공 저 이거 마인크랩 미니카메라 할 때 활공도 굉장히 재밌겠어요 저 음 3명이서 안내리고 있고 어 만나네 만나려나 어 만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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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싸운다 싸운다 이거 싸우는거 싸우는거에 집중 안하는데? 왜 활로 싸운데? 여기 검 있잖아 어 여기 도망간다 튄다 différentes 푲 ** 어 ㅜㅜㅜㅜ meaning 왜왜왜왜왜 너도 피없어? 피 없나봐요 이번도 음 저는 일단 지도투표 지도투표에서 이번엔 여기 할래요 이번엔 저기 저 맵이 그나마 좀 아 안돼na왔죠 안돼 ihnen들이 게임 dar 겠습니다 끝낼 수 있었는데 어..어..어라? 어라? 자 여러분 제가 특이한 점 하나 알려줄까요? 특이한게 어떤 경우 어떤 경우 다른 사람 것을 플레이 하잖아요? 지금은 여기 지도 세게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도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이용해서 돈을 이용해서 다른 맵을 얻은거군요? 저도 얻고싶어요 근데 오! 이분이 이겼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이분이 이겼어요? 음..아..저도 좀 불안하게 두려워요 어 두려워 Forget leaf 라.. 우어얽 단 이렇게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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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 소리를 껐거든요? 계단 아하! 저는 소리를 꺼버렸어요. 어때요 저 헤드새끼 모습? 이거 일단 끝나고 다음 경기 시작하려면 1분이 1분 기다려야 되거든요. 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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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건 누구나 맞출 수 있을까 하니까 오케이 네 하나만 오 다 됐구나 예 동굴 제가 하고 싶었던 애를 빼앗았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이렇게 안고 어허 이건 좀 무리군 음 오케이 알겠다 덤벼라 어 잠깐만 나 템 꽉 찼구나 어 잠깐만 이게 더 좋을텐데 어 나 인첸트 냈지 어 이게 더 좋아 짠 짠 짠 이걸 여기다 놔두고 어 막대기네 왜 이렇게 여기 어 눈덩이 어 신속 투비하고 이렇게 어 오 오 이거 좋겠다 저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잘 벗기고 있어요 이게 훨씬 좋다 음 음 음 하고 그 다음에 오케 됐나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이거 아 나 진짜 일단 저거 버리고 그러면 좀 뒤로가서 오케 일단 오케 오오오 내가 뭐 버린거지 오오오 어허 저 파밍 열심히 하는 오오오케 칼 많을수록 좋긴 하죠 어 어떤 물약에 좋은 물약이면 어 나 이미 투명어가 많아 투명어가 많아 어 저 지금 좀 쎄요 저 지금 좀 쎄요 저 지금 좀 쎄요 어 어 어떤 상자 채웠었어 어허허허 도도도도 헝 제발 돌려라 투명아 덤이겠다는건가 어어 나 구석이야 우리 잠만잠 나 뭐 하는 거야 아 뭐야 저 사람한테 맞추고 아 나 진짜 나 왜 이사람한테 말 만져지 계속 뛰어다녀야되나봐요 우선 지금 4명 있어요 아 저 영상이 재미없으시면 죄송한데 아 왜 계속 저는 이사람한테 말 당하고 이사람 뭐하는건가 아 진도가 안나왔네요 일단 이 맵이나 한번 둘러봅시다 제가 맵 주인인데 제가 계속 뒤집니다 어우 다이아다 다이아 어딨으면 좋을텐데 뭐한대 이거 어어 싸울려나 싸울려나 어 뭐야 튄다 이거 무서웠나봐 대결해 빨리 쫄왔어 음 어떻게 할지 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조인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있으려나 아 이분도 찾으러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녀있네 지금 두명 다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녀있거든요 이제 지금 이런 표 서로 어 보이네 어 기다려주세요 지금 이분들이 안싸우니까 뭐하는거에요 어 성공했네 와우 확실히 솔직히 말해서 화홀공이 훨씬 더 활동적이었던것 같은데 라운드 종료까지 1분 남았다며 어우 와 돌검 저거 무슨 검이야 돌검이야 아 부럽 떠났다고 왜 왜 여기 안에 있다는거지 저거 버그인가요 버그겠네요 으으 빨리 싸우러가 아우 뭐야 밑에서 활쏘네 어 아니네 어디서 활쏘는거지 아 다 사슬이야 좀 쎄겠네 쫄아서 어 이거 에임이 어려울텐데요 에임이 어려울거에요 이거 어 오오 또 또 누구 드러오긴하네요 이거 사람이 들어오는 이상 사람이 들어오는 이상 어 어 어 사람이 들어오는 이상 저는 좀 어 그래요 와 와 와 대기하고 있었어 대기샷 대기샷 와 이 사람 고수다 와 너무 어렵네요 이거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는 4명이서 더 하겠네요 제발 여기 합시다 이번엔 어 현만 저 현만 하고싶어요 현만 어 저 현만 하고싶어요 오오 저 일단 제 에임실력 좀 키워야 되겠다 오케이 일단 그럼 급한 상황이니까 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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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리머니 슛 다시 주변 떨어질거에요 오 저기 위에 있다 저기 위에 올라갈 수 있지 어 당연하지 예 오케이 아니 18초 있으면 또 다음 라운드 어 제발 투표상태 아 다 무슨거야 골고래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음 활쏘는데 저는 집중하고있어요 시작했네요 아 또 동굴이야 음 현만까지 해야죠 해야죠 현만까진 해야죠 아 아 저사람이구나 생긴거 하이 하이 아 점프를 못하네 오케이 어 아 저 돌아다닐래요 이번에 그냥 돌아다닐래요 어 돌아다니다가 숨어있는걸 찾기 저 물속에서 숨어갑시다 오 와 나 수영 수영 보조 음 저기로 가려면 저기로 가야돼 오케이 저 상자에 왠지 좀 좋은게 있지 않을까 음 오케이 와 오케이 좀 괜찮은템을 얻었어요 오 3대 채워줬나 제발 3대 채워줬나 오케이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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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필요없는거는 오 오 오 오 오 오 아이 오 진짜 이런게 오 오 오 오 성격이 안좋은 사람들 저는 사람태죠 독물약이 있구나 독 쓸모있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거야 회복물약이 있어야하고 이미 칼은 있으니까 아 나 일단 먹을게 좀 필요한데 상세 채워줬어? 아 아깝다 여기가 아니야 아 여기 인벤토리 창도 작고 저기로 가야되겠다 여기로 못가나봐 어 뭐야 배고파서 죽었다? 배고파서 죽는다고? 저에게 위기가 왔는데요 아 저 배고파서 죽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어요 20초 것 같은데 OK 으아 dead dead! 드럭박 3 드럭박 3 오지마 나 이거 있어 율 מח 롤롤롤라 졸랄 어 어 나 맞춰봐 나 움직이고있니까 에이미 저 혼자 한 번 보자 motivating 아 왜 점프 버튼 눌렀잖아 어우 안되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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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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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또 누구 들어왔습니다 또 누구 들어왔어 이제 다 설명됐어요 일단 위로 튀고 아 왜 나가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 아 어 어 이런 오케이 아 잠시만 아 나 도끼 필요없다고 어 저 큰일 났어요 어 일단 일단 하나 먹어 하나 먹어 일단 하나 먹어 아 일단 하나 먹어 두개 먹고 먹으신데까지 오 더 좋아 더 좋다 더 좋다 2 더 좋다 어느게 더 좋아 화염과 화염 1 오 인첸트된 화염 좋죠 아 음 이미 하나 있으니까 오 오 놀랐잖아 솔직히 삽은 필요없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또 먹을거 오 황금삽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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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separation 아 왜 저 사람만 이긴건데 아 아아 아 또 세명만 나왔어 아 자 여러분 너무 답답한데요? 너무 답답한데요? 아아 안돼 왜 나를 계속 치는거야 아 나 활공하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아 저 갑자기 활공하고 싶어졌네요 만약에 다음판 끝나고 시간 난다 그러면 시간 나면 활공 한판 하겠습니다 하고 싶어요 진짜 활공이에요 근데 게임 열고 기다리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다른 사람 서버로 처음 해야 되겠죠? 제발 제발 저 유튜브 촬영하고 있어요 저 튕겨내지 마세요 어? 저 뭐한거죠? 낚시 낚시 물고기를 잡기 걱정마 다시 풀어줄거야 저 이상해졌네요 진짜 흐흐흐 흐흐흐 오케이 3 2 1 오케이 형 드디어 1번 남았습니다 현만 현만 음 아 마지막에 좋은템 얻었는데 아쉽네 진짜 아쉬웠어요 아쉬워요 진짜 마지막에 좋은템 얻었는데 아 응? 뭐야 오케이 왜 어 아니아니아니 뭘 내가 무슨 짓 안해 헉 아아 아아 아하 아하 어 오오오오오 잤스 어 제가 갖고있는 갑옷이 방어구나 이게 방어가 더 좋을걸 , 회복물약 어 재생물약과 회복물약 어으어어어어어 아 두다 챙기고 싶은데 땅 짠 아구 땅 일단 오케이 됐어 저에게 돌 도끼가 있긴 있어요 일단 움직이면 다른 상체도 파밍해야겠어요 저 바지도 있어야 돼요 바지 어 바지 제발 바지 바지 아아 활 아 저 활 없어도 되지 않나 어 오케이 활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어 어 근데 곡괭이 왜 있잖아 오케이 활 있어도 될거야 어 황금사과 황금사과 더 중요해 오케이 그러면 어 오 철도끼 철도끼 좋아요 바지는 없어요 바지는 없어요 어 사과는 많네 이제 나 어 어 저 돌아다녀야겠어요 이제 여긴 안전하지 않아요 저 이제 먹을 것 많으니까 굶을 일은 없어요 먹을 건 많아요 어 저 두려워요 진짜 아 무서워 그러면서 마이크 체크 마이크 체크 오케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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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어 음 오케이 괜찮아 덤비라고 해 아 밀치기 아 예리 어 아 맞다 여기 상자있었지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쓸모없네 어 음 OK 중 freeze 쓸모있는거 찾아보자 바지이이이 sociua 말 lethal 바지가 없어 pharmight 어 츠 아 두려운데 두려워 아 이orden 세명해서 경쟁이야 세명해서 경쟁? 아 왜 바지가 없냐고 어 저 지금 필요한게 바지라고요 바지 바지 바지라도 금과 오케이 이게 저 됐어요 이제 싸우러 가도 돼요 싸우러 가도 돼 야 담배 나 이제 싸우도 돼 나 이제 템 많아 좋은 템 많아 와 튀어요 튀어요 어 덤배드 될 줄 알았더니 어 어 어 제발 여기 상자 어 대결 이제 보일 수 밖에 없어 이제 보일 수 밖에 없어 이제 대결 해야 돼 이제 싸우러 돼요 여러분 아 안타깝다 이제 싸우러 되네 어 좀 더 좋은 팀이라든지 그거 있었으면 음 좋을텐데 어 어 어 황금사과 오케이 좋아요 어 다이어스? 어 타격반동? 아 좋을 것 같은데 음 아 저 이미 있어요 오케이 아 라운드 종료까지 이제 싸워야 되는데 나 누구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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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렇게 날 놀이나 이거 와 이러지마 너도 삽 있어 나도 삽 있다 와 와 와 와 아 나가 야 나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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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가 따가아아아아아 오케이 찬가 활공 오케이? 됐어요 일단 일단 몇판 해볼게요 몇판 할게요 저 활공하고 싶었어요 진짜 활공하고 싶어서요 오오오 죄송해요 얼마나 있어 아 두 명 두 두 명 어 어 오호 저 동굴하고 싶은데요? 저 동굴하고 싶은데요? 으흐흐흐흐 에 활공 활공 오랜만입니다 저 못한다고 무슨 말이죠 마세요 잠깐만요 어? 레시킴 뭐야? 어우 괜찮네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십시오 많이 들어오세요 짜다 활공이야 저 저희 저는 마인크랜트 미니게임 중에서 활공을 제일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? 저 활공을 제일 재밌게 했어요 어우 잠깐만 어 어허허 어허허 어허이 야 또? 또? 발판 아무것도 아니잖아 왜 있어 동괄 예 저 원래 이 시간쯤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한파라는건 괜찮지 않습니까? 괜찮지 않나요? 어허허 어허 어허 와우와우 이게 왜 떨어져 어제들 상관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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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세명있죠 아 그러면 3위안에 드는 시간쯤 먹기네 괜히 말했나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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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시간이 아니야 점수네 점수 점수가 문제네 노란색이 점수로서 많이 받아 안심적인게 있어 잠깐만요 어허 오케이 저기 두명 더 아 다들 다들 이쪽으로 가네 흥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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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저 이런 점수를 굉장히 못해서 제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버텨줘 오케이 오케이 잘 버티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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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까지 저기있어요 오 아 아깝다 오케이 저기까지 가야돼 저기까지 가야돼 저기까지만이라도 어 안됐어요 아 이거 아깝네 아 아깝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아깝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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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자 아 아 아 아깝네요 아 아 아 아 저 저 저는 점수를 그리 심각 쓰진 않습니다 그게 다행이죠 요호 요호 재밌게 나누게 중요하죠 아 아 오케이 여기 공간 또 슈 슈 슈 슈 슈 슈 슈 슈 아 죽어버렸네 오케이 다시 여기야 슈 저 2등만 하면 돼요 아 아 아 아 네 오케이 저기 기적이 있어요 와 와 와 와 저기 있어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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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아 다 똑같은 데 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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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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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냥 갑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불가능 안 된다 나도 아 어차피 뭐 포인트 얻을 수도 없는데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저 일단 2등을 2등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우와 아 아니네요 잘하고 있는게 아니었어요 으으 으으 쩔쩔쩔쩔쩔 오케이 아닌가 통과 아닌가 저건 통과 아닌가 오케이 이렇게 2등 하는구나 아 개인 최고 기력 이게 제 최고 기력입니다 여러분 저 이것보다 더 많이 얻은 적이 없어요 어 어 그리고 왜 저 2등 했네요 와우 아 이게 연습 때구나 다시 가보자 이번엔 제대로 가고 오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가자아 어 오케이 달려라 아 달려 diff 타이컨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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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よ어 오케이 딱뿐이지 저기로 슉 달려간데 된건가? 아 아니야 아 까비 제가 간발의 차이를 앞세 가고 있는데 저기로 가야돼 야 됐다 와 점수 엄청 준다 와 오오오 저걸 어디에 있어야 돼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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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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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거의 죽을뻔했어요 오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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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밑으로 슝 이 아니라 아 저 점점 좋은데 이게 더 중요해요 하고 슝 슝 저거 들어가고 슝 하고 되나요? 오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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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죽었어요 안죽었어요 걱정마요 안죽아요 지금은요 안 그래도 점수는 제가 더 많이 있답니다 오케 날 추월해 보려는 시도 고생이 많다 날 추월해 보려는 시도는 고생이 참 많다 아 아 아 아 아쉽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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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몰랐다 사실 이 경기가 그렇게 길었다는줄 라운드 아 아 아 아 아 나 역전하겠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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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lair 암 아~~ 저녁스 첫 우승? 저녁스 첫 우승인가요? 그니까 이 분 몇개나? 51개 완주는 가능한가요? 완주를 하는지 아는 못하는지 봅시다 에 그건 포기하세요 완주라 난리한다 이 분 와 저거 체크포인트 아닌가봐요 와 저는 그 뭐 전투같은건 못이겠지만 그래도 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너무 좋아요 네 마지막거라도 이겼어요 자 여러분 또 나갔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은 마인크렌드 미니게임 야생만 할 수 없죠 야생만 할 수 없죠 자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제발 눌러주세요 제발 제발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어쩌다 보면 다음에도 제가 참가를 해서 제가 못 본 맵을 또 볼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